미친 거 아이가 저거, 여성하고 대회까지 났다 아이가. 난 그럴 줄 알았다. 뭔가 느낌이 좀 쎄 하더라고.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센 척하고 분위기 잡는데, 겉들고 썼다 아이가 우리 사이에서. 야, 앞에서 얘기해라. 뒤에서 씨부리지 말고. 그래, 앞에서 대놓고 물어봐 줄게.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라. 왜 그랬는지. 변명을 무슨 변명을 하는데, 춤은 내가 좋아서 춘 거고. 아, 그 대회는 결혼이 생겨가지고 내가 대신 나가게 된 거고.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? 니 남자새끼가 쪽팔리지도 않나? 뭐 하는 짓인데 그게? 아, 여자 땜에 처 울지를 않나. 그래 살건 부랄 때라 새끼야. 부랄. 야, 고작 그딴 걸로 쪽팔릴 거 같으면 니나 때려보랄. 뭐라꼬. 야, 내는 사실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유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다. 야,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쪽팔린 거지.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쪽팔린 게 아니다. 너가 얘기하는 그 뭐 남자다운 게 그게 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. 아우, 나는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딴 거. 니 우리가 니 버려도 상관없다 이기가. 뭐 이런 걸로 버릴 친구면은 나도 필요 없다. 미친 새끼.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했냐고. 춤추는 거 좋아하면 좋아한다. 그 정도도 말 못 할 사이였냐고 우리가. 미안해. 야, 떼지 마라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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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안해. 미안해.